누군가 진지하게 뭘 하는 사람이냐 묻는다면 나는 생각사라 할 것이다. 생각사는 생각을 전문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나는 생각사다. 나는 생각을 통해 내 사업을 만들고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꿈을 이루고 친구들을 만든다.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을 생각해내면 그걸 상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라는 것을 얻는다. 생각이나 상상은 그 자체가 물리적 힘을 가진다.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은 실체의 에너지를 가지며 그 생각은 발현할 준비를 한다. 이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그 생각을 시작한 사람이 종이에 글로 적었을 때다. 종이에 적힌 생각은 실체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생각에서 씨앗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생각의 씨앗이 정말 발현할 것인가 아닌가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생각을 유지해 나가느냐에 있다. 화분에 씨앗을 심었을지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곧바로 말라 죽는다.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생각은 점점 자라 실체가 되어 나를 감싸게 된다. 나는 이렇듯 간단한 방식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얻었다. 나는 아내와 자식과의 관계나 친구들 사이의 유대감 역시 상상과 생각을 통해 얻었다. 얻고자 하는 사업체나 자산의 종류 역시 먼저 상상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이룬다. 내겐 지금도 여전히 20여 개가 넘는 상상 리스트가 있다. 해마다 그 중에서 목표를 이룬 것은 삭제하고 빈칸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적어놓는다. 그리고 수첩에 넣어두고 편한 시간에 들여다본다. 당장 그리고 정말 간절한 목표들은 이메일 암호로 만들어 하루에 서너 번씩 어쩔 수 없이 상상토록 유도한다. 어떤 상상은 불과 몇 달이면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떤 상상은 4년이 걸리기도 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어떤 목표는 참회처럼 몇 달이면 있기도 하지만 상아나무처럼 몇 해가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의 이런 방식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은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알려졌지만 실제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은 생각살한 직업 이전에 이미 다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생각살한 직업을 갖기 위해선 돈도 필요 없고 따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나는 하루에 불과 몇 분만 투자함으로써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억만장자가 되는 비결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제 책을 덮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명함 뒷편에 적어라. 빼곡히 적어라. 그리고 아침마다 읽어라. 될 때까지 들여다봐라. 4천억 자산가 김승호 회장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의 리뷰할 책은 김승호 회장님이 지은 생각의 비밀입니다. 제가 6월에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을 리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5위 안에 들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마케팅이나 유튜브 동영상 같은 데 나오셔서 인터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베스트셀러에 머무는 것을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에 동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의 다른 책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 하고 생각의 비밀을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많으신 분들이 알듯이 한국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그룹 스노우팍스 그룹의 회장입니다. 이 책을 지을 때는 연매출 3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2020년에는 매출액 1조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지을 때가 순자산 4천억 원이셨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었겠죠. 이 책의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돈의 혁성과 비슷하게 짤막짤막한 글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파트 1은 성공은 습관에서 온다. 파트 2 여섯시를 두 번 만나는 남자. 파트 3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팔아라. 파트 4는 하루 100번씩 100일 동안의 기적. 파트 5는 착하고 성실하되 영악하고 결러지자. 진짜 이 책에는 많은 좋은 내용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만 추려가지고 읽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셔가지고 좋은 내용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공은 습관에서 온다의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 여기서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말은 소리가 되어 입으로 나오는 순간 힘을 가진다. 요한복음 1장은 이런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말은 힘이다. 소리가 언어를 통해 형태와 의미를 규정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내 귀에 말이 들리는 순간 그 말은 힘을 가진다. 그 힘은 실제 물리적인 힘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글로써 우리 눈에 보이면 그 글을 볼 때마다 그 힘을 보여준다. 말이 가진 힘을 매번 증복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글로 써놓는 것이다. 나는 말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한 번 말을 하고 나면 있기 전까지 그 힘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에 힘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그 힘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액자에서 걸어놓거나 그에 알맞은 이미지를 만들어 포스터로 제작하여 걸어놓는다. 내 개인적인 새로운 목표나 회사의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다. 나는 매번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목표를 달성해 왔다. 내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할 만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는 것이 내 경험의 소산이다. 나는 얼마 전까지 내 이메일의 야머를 300개 매장의 주간 매출 100만 불이라고 길게 만들어 쓰고 있었다. 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내 회사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수백 배 성장을 앞두고 있다.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목표를 끊임없이 강기인시키는 방법을 통해 내 머릿속에 지속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소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뢰 또 다른 비법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 듯한 느낌을 나는 자주 받고는 한다. 눈에 보이는 목표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꾸준히 이 말을 계속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이게 정말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4천억 자산가가 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니까 더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도 시작했다라고 이런 사운을 걸고 일을 처음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거를 이루신 거죠.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솔직히 자기의 목표를 적고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글로 쓰진 않았을 테지만 성공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한 거는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성공학 책을 보면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고 항상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시각화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게 정말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여기는 앞에 내용의 좀 연장성인데요. 회사의 목표를 포스터를 인쇄해서 사무실 문마다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을 때마다 해왔던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딱 4번을 해서 모두 멋지게 성공했기에 이번 다섯 번째 역시 근사하게 성공하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 중얼거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내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미국 전역에 300개의 매장과 일주일 매출이 100만 달러로 약 5천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 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표가 자신한테 간절한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뒤에도 또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공한 부자들의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유사점은 놀랍도록 일치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 습관은 독서다. 무려 80% 이상이 하루에 30분 이상의 독서를 즐긴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2%만이 독서를 즐긴다. 두번째는 매일 할 일을 적는 것 또 9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특이하게도 일주일에 4번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비율도 74% 대 1%로 절대적인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정신과 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번째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목표 자체를 기록해 놓는 비율도 67% 대 17%로 4배의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출근 3시간 전에 일어나는 비율도 3.5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호기심이 왕성하고 혹시 누군가에게 내가 배울 것이 없는지 수시로 묻고 경청도 잘하며 목표들이 명확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다들 확실히 알고 있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성공한 부자들은 또 3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부채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다르다. 그들은 1% 은행이자 차이나 0.25% 중앙은행 금리 변동이 주는 영향에 대해 즉각적으로 강한 반응을 보이고 부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둘째는 문제를 보는 방식이다. 흔히 일반인들은 최초 보고서에 의거하여 상황을 판단해 나간다. 성공한 사람들은 최초 보고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신문기사나 사회현상 등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기에 자유롭게 의심하고 현상의 원인과 현상의 파장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버릇을 익히기 마련이다. 세번째 공통점은 사건과 사물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들의 표정은 항상 밝으며 우중충한 얼굴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성공이란 오래된 습관의 결정체다. 그리고 이 습관이 만들어낸 판단 하나하나가 모여 실체를 이룬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는 복권같은 성공도 이런 좋은 습관이 없는 사람에게 가면 얼마 못가서 사라지게 된다. 50대가 되어 비로소 배운 진실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40대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데 전세대 연령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가져라. 의자 뒤로 엉덩이를 깊게 붙이고 어깨를 곧게 펴라. 바른 자세는 노후를 편안히 한다. 여전히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두 가지 이득이 있다. 같은 실수를 하면 안된다는 것과 다른 방법을 시도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고 성공을 나눠 갖는다. 끊임없이 희망하라.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쉽지 않더라도 지금이 당신이 영원히 이 모양은 아닐 것이라는 믿음만이 당신을 언제나 지켜준다. 젊음을 부러워하지 마라. 자기 나이보다 남의 나이를 계속 부러워하는 것은 이미 그 나이를 가져본 사람으로 할 만한 행동이 아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가진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다. 자녀에게 너무 연연하지 마라. 아이가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이제 더 이상 우선순위를 아이에게 두지 마라. 배우자 먼저 챙기고 배우자 먼저 살피고 배우자와 놀아라.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할지라도 최소한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별로 결혼할 생각이 없어. 유전인가 봐. 라는 소리 집어치워라. 착한 사람이 되라.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비열한 행동을 그만두고 자리를 양보하고 이성을 존중하고 음식 앞에서 투덜대지 마라. 그리고 아무 때나 화를 내지 마라. 40 이후에도 버리지 못한 나쁜 버릇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 참 좋으신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일찍 자고 일어나라가 정말 안되는데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내 생각의 결과다. 아 이게 정말 좋은 내용이죠. 부처님께서는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나라는 존재는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결과물이다. 지금 생각을 바꾸면 나도 바뀌고 미래에도 바뀐다. 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나 내가 지금 얻은 모든 것은 모두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나는 결코 이런 것을 원한 적이 없다 할지 모르지만 그 부정적 생각 역시 생각 그대로다. 긍정적인 태도가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을 미리 터득한 것이다. 이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용한다. 나는 나 스스로다. 나는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글을 읽고 이 글에 동의할 것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생각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신념이 내가 생각한다고 된다는 신념이거든요. 김승호 회장님도 이것과 똑같은 신념을 가지고 계신 게 참 기뻤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모든 것은 자기가 만든 게 정답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반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사람들이 나그를 은근히 싫어하게 만드는 비법. 이대로만 하면 누구나 다 나를 싫어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방법을 자세히 기술하면 이렇다. 남이 말을 할 때는 언제나 가로챈다. 듣는 척하며 건성으로 대답을 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돌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대화 중에 자기가 자랑할 만한 일이나 발언이 나오면 재빨리 그쪽으로 화제를 돌려 은근히 자화자찬하고 물러난다. 전문 용어라도 하나 알고 수치라도 기억하면 한꺼번에 모두 퍼붓는다. 누군가 아프다고 말하면 위로는 나중에 하고 내가 더 아픈 데가 많다고 엄사를 부린다.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하면 이때다 하고 3년 전 일까지 상기시켜준다. 이 기법을 아내나 남편에게 쓰면 잘하면 이혼도 할 수 있다. 기회가 생기면 남김없이 공치사를 한다. 남들이 관심 없는 화제를 가지고 2시간씩 떠들거나 사적인 고민을 계속 이야기한다. 처음 보는 사람에겐 딸이나 손자 사진을 꺼내놓고 최근에 들어간 학교나 그동안 받아온 상장 이야기를 해도 좋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문구와 내 말 좀 들어봐 등의 간용구를 3분에 하나씩 쓰면 아주 효과가 좋다. 한번 사용하면 빠르면 며칠, 오래가기는 몇 년 후에도 반응이 꼭 오는 방법으로는 이간질이나 부풀리기 기술이 있다. 여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결론을 내주고 당신의 명쾌한 해결 방안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라. 윗사람이나 친구에겐 항상 죽는 소리나 우는 소리를 하라. 몇 번만 그러면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는다. 내 이야기가 잘 전달됐다고 느낄 때까지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라. 최소한 같은 이야기를 서너 번은 해야 효과가 있다. 나이 들어갈수록 말을 줄이고 지갑은 열날은 말을 따위는 깡그리 무시해야 겨우 성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얘기죠. 이거 들으면서 뜨끔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몇 가지 걸리는 것 같아서 뜨끔한데 참 자신의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은데 그거를 약간 참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하는 비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사업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금과 옥조 같은 글들이 많으니까 꼭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100번 되뇌이는 것을 100번간 한다는 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목표가 정말 자기가 절실히 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 일이 반드시 하고 싶으면 종이에 적어 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100번씩 되뇌이며 100일간 해보면 된다. 100일 동안 잘했으면 정말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맞다. 아니라면 스스로 그럴만한 가치를 못 느끼고 중간에 그만둘 것이기 때문이다. 100번씩 100일 동안 쓰거나 되뇌인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막상 해보면 간혹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하고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나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종이에 100번씩 써보기도 한다. 그렇게 해본 목표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상당히 강력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기결정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내겐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면 내겐 자기결정권이 없다. 지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내린 수많은 결정의 산물이다. 내겐 언제든지 내 환경을 바꿀 기회가 있었다. 중간에 어디서부터 포기했는지 모른다. 또는 내가 포기하고도 그것이 내 결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인간의 행동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 얼마나 맞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돈을 벌려는 이유도 사실은 자기결정권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쉬고 싶을 때 쉬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 거의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 재정적 자립이 사람의 삶을 얼마나 많이 지배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과히 틀림만도 아니다. 결국 자기결정권은 자신이 가진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자유로움에서 시작한다. 생각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완벽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생각이 자유롭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지금 생각하는 당신의 생각이 진정 당신의 생각인지 스스로 생각해내야 한다. 내 생각 안에는 내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다른 생각들이 들어 있다. 무릇 리더란 어떤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책방에서 좋은 자기개발서를 읽고 나도 그대로 따라하면 될 것이라고 믿지 마라. 자기개발서의 상당수가 당사자의 체험이 아니라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교육서다. 간혹 직접 경험한 당사자일지라도 자신이 이미 이룬 성공을 후에 기술하는 과정에서 미화되고 과장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그대로 따라하면 위험한 것들도 많다. 마치 주식에서의 자동매매 프로그램처럼 지나온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 놓은 방정식이 내일 승률을 보장하지 못한다. 과거를 알아본다는 용한 점쟁이가 미래는 엉터리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이다. 자기의 결정권은 나를 바로 세우고 공포를 이기게 한다. 이런 태도를 지속적으로 갖추고 배워가면 자신만의 형태를 가진 멋진 인생이 탄생된다.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발견했다고 특히 금융시장에서 한번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의뢰의 자신이 특별한 패턴을 찾아내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자랑한다.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 따라 투자를 하거나 어렵게 번 돈을 갖다 주고 그 행운을 함께 누리자고 요청하나 그런 행운이 영겁 후 찾아오는 일은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 과거에서 미래의 질서를 찾아낸 사람은 없다. 그 잠깐 때문에 전체 물질기의 흐름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이 갖는 오류다. 금융, 사회현상, 유행, 미래예측 등과 같은 일에 뛰어난 재주를 보이는 사람은 그 재주가 단순한 행운이라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사업가로 내가 성공한 것은 행운인가? 행운이다. 하지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은 행운이라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조금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며 고생한 노력도 어쩐지 인정받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은 카오스에서 질서를 배운 사람처럼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런 규칙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꾸 말하다 보면 정말 자기 스스로도 그래서 성공한 것이라고 믿기도 한다. 성공한 사람들이 내면으로 돌아가면 그럼 그 경험과 공식과 규칙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겠느냐 자문하면 고개를 저을 것이다. 물론 한 번 이룬 사람은 다시 이룰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성공의 패턴과 공식을 찾은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가들이 두 번째 사업에서 실패하고 만다. 자신의 성공에 너무 자만하는 사람은 그 확률이 더 높다. 이 세상에서 성공의 공식을 찾아낸 사람은 없다. 그 누구도 카오스에서 질서를 찾아낸 사람은 없다. 성공이나 금융 같은 것은 인간의 행동현상이다. 인간의 이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도 질서를 찾을 수 없다. 금융세계에서 그런 질서를 한나절만 찾았다 하더라도 세상 돈을 다 가져올 수도 있고 삶에서 그런 공식을 찾았더라면 그 비밀이 순식간에 퍼져 누구나 다 성공한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임에 틀림없다. 많은 사람들이 질서의 환상을 판다. 그들은 이 펀드가 작년에 최고 이익을 남겼으니 올해도 그럴 것으로 자신하고 올해 말에는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신문지상에 당당히 발표하거나 내년 부동산 경기는 3분기부터 살아날 것이라는 등 하느님도 모를 말들을 자신있게 내뱉는다. 무모한 발언이다. 그들이 진정 그것을 믿는다면 100% 자기 자신을 걸어 순식간에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직까지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있다가 망했다 사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본인들도 잘 알기 때문이다. 진실은 이것이 있다. 돈이나 성공의 세계에 질서는 없다. 패턴도 없다. 영원한 승자도 없다. 한 번 얻으면 죽도록 지키기 위해 절제하고 조심하고 경계하여 살아남는 것이 가장 고전적 방법일 뿐이다. 패턴과 질서를 찾았다고 믿었다가 사라진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 성공한 후에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이자 함부로 후배들에게 가르치려 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참 이런 성공에 대한 책을 쓰시면서 정말 진실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든 여러분들이든 모든 사람은 뭔가 성공이나 돈 올 방법에 완벽한 규칙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성공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한 어떤 확실한 비밀을 찾기 위해서 보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공에 대한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100% 맞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 내년 주가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 내가 하는 방식만 따르면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자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표를 뚜렷이 가지고 계속 노력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거기에 좌절되지 않고 계속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분산 투자로 부자된 사람은 없다. 이 챕터도 읽으면서 약간 뜨끔했는데요. 자산 운용을 조언하는 사람들이 권하는 가장 보편적인 투자 형태 가운데 하나가 분산 투자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처를 분산해 놓는다는 고전적 투자 방식이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이 세상의 분산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된 사람이 있을까? 당신이 식당을 차린다고 하자. 골목 상권에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니 한식, 일식, 중식 메뉴를 골고루 넣어 메뉴판을 만들 것인가? 당신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자. 어떤 사업이 잘 될지 모르니 편의점도 하나 차리고 인쇄소도 하나 차리고 책방도 하나 인수할 것인가? 아니다. 사업을 할 때는 해당 업종에 대한 수년간 공부도 하고 업계에서 나름 경력도 쌓은 후에 온 힘을 다해 전력질주하지 않는가? 사업은 그렇게 하면서 돈을 투자할 때는 왜 분산해 놓는가?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줄인다는 말은 부자될 기회도 없다는 뜻이다. 분산 투자가 유용한 시기가 있긴 하다. 당신이 이미 부자가 되어 그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 큰 목적일 때다. 급여와 저축만으로는 절대 부자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다. 큰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 분산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부자들은 기회가 적은 가운데에서도 사업에 성공했거나 언제 어디선가 투기적인 성향을 통해 대형 수익을 얻은 사람을 뜻한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았다가 깨질까 겁이 나서 달걀을 이리저리 숨겨 놓으면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기 쉽다. 이 분산 투자 이론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곳은 주식시장이다. 주식들을 여러 개로 나눠 주식을 사라고 권한다. 그 주식이 정말 100% 오른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산 투자도 하지 말고 증권사 직원 말도 믿지 말라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간단하다. 당신이 주식을 사고자 한다면 단 한 주를 사더라도 그 회사를 몽땅 사겠다고 마음먹었을 때처럼 행동하면 된다. 회계 장부를 열람하고 회사를 방문하고 담당 직원을 만나봐라. 회사가 정말 당신 마음에 들어 평생 그 회사와 함께하고 싶을 결심이 생길 정도가 되면 모든 것을 그곳에 넣고 기다려라. 만약 정부에서 법으로 1인당 평생 5번만 주식을 사고 팔 기회를 준다면 당신은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할지 짐작이 가지 않는가.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선정하고 난 후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추어 모든 투자금을 넣으면 된다. 이제 내 투자에 대해 자신도 잊고 안심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그 어떤 증권회사 직원보다 내가 선정한 회사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모르는 게 없기 때문이다. 언제 신제품이 나오고 경영진회에서 누가 바뀌었는지 시장 판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너무나 잘한다. 이번 분기 이익률이 지난 분기나 전년도 분기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잘한다. 왜냐하면 증권중개인은 여러 주식 중 하나로 그 주식을 상대하지만 나는 내 회사이기 때문이다. 부자 반열에 오르기 가장 좋은 투자란 투기적 요소가 있는 즉 한방 크게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내서 내 재산 거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겠다 싶은 곳에 볼 바가 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거부감을 나타내고 온갖 논리로 이를 부인하려 할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전문가 중에 정작 진짜 부자는 없다는 것이다. 자수 성가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무모할 만큼 부동산 투자 비웃음을 견디고 상장에 성공한 회사 주주 1%의 가능성만 보고도 전 재산과 가족을 걸고 성공시킨 사업체 사장들이다. 몰빵 투식 투자를 성공시킨 사람들이다. 그러니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중에 진짜 거부가 되고 싶다면 무엇인가 내 모든 것을 몰빵할 만한 것을 찾아 모든 재산과 모든 노력을 다 퍼부어라. 그만한 용기와 배짱이 없이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냥 복권이나 사고 늙은 부모가 부자가 되길 기다린 수밖에 없다. 아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뜨끔했어요. 제가 최근에 여러 책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몰빵하는 것은 크게 벌기도 하지만 크게 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자신이 가진 금액에 따라서 5에서 10종목 정도로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종목이 4배, 5배 정도 되기 때문에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올려주기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진짜 큰 부자가 된 분이 그 한 종목에 몰빵을 해서 큰 부자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참 혼란스럽긴 한데요. 이거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승호 회장님이 한 것처럼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 진짜 세세히 알고 확실히 알기 때문에 온 재산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슈퍼 개미 중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분산 투자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고 처음에는 몇 종목에 정말 집중 투자를 해서 돈을 번 다음에 그 이후에는 분산 투자라는 게 의미 있지만 솔직히 일반적인 개미는 많이 투자해봤자 뭐 2,300만 원을 투자하는데 그거를 여러 군데 분산해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본인이 한번 각자 생각을 해서 자신이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할지 아니면 한 종목에 집중해서 부자가 될지는 자신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대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여기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내용인데요. 이게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보면 남에게 그 칭찬을 받으려면 남이 해주는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 한 젊은 사업가를 만났는데 그 사업가가 3시간 동안 자기의 성공 스토리를 얘기했다고 하세요. 근데 마침 그때 가기 전에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읽고 갔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잘 들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성공 스토리도 얘기하고 싶었지만 절대 얘기하지 않고 잘 들어주고 그 뒤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사업가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러 그 사업가들한테 소개를 시켰다는 거죠. 그날 나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새삼 실감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묻고 들어준 사람이 답하고 말하는 사람보다 우위에 선다는 것이었다. 대화 중에 반박이나 변명 또는 주도하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그런 방법들이 상대의 존중을 얻는데 얼마나 실패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급한 마음에 나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정신이 없어서 남의 말을 끊거나 대화의 중심을 벗어나 다른 말을 하기 일수다. 나는 말을 많이 하고 온 날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저녁이 지날 쯤이면 느낀다. 특별히 처음 신분을 맺는 사람과의 대화는 유난히 조심하지만 속물의 근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내 자랑을 하고 들어온 날이나 쓸데없이 아는 채 하고 온 날 저녁이 되면 조용히 부끄러워지기 시작한다.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말이 많으면 자랑하기 마련이다. 들어주고 묻는 것만으로도 힘 안 드리고 상대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잡고 있는지 모르겠다. 참 좋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찍다 보면 정말 막 자랑하고 싶은 얘기 내 그 사적인 얘기 그런 거를 막 하고 싶을 때가 많고 실제로 그 내용을 얘기한 적도 많은데 제가 편집하면서 다 자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자신의 자랑을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이 자랑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승호 회장님이 지으신 생각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석 연휴 거의 막바지인데요. 모두들 그 추석을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추석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책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